자 2020년 8월 24일 오전장이 마무리 됐구요 이제 오후장 시항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11시 반이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못 넘어갈 것이다 라고 쉽게 못 넘어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예측대로 정확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 구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항분석대로 정확히 마저 떨어지죠 자 여기 차트를 제가 이렇게 딱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 뚫고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반등권 보이는 거 보이죠 왜 상승추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압력이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기 구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직전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구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상승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12시 50분이 넘어서 1시가 다 돼 가는데 요 구간까지 왔으면 이제 직전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장에는 여기를 못 넘어간다 그리고 주가가 빠졌죠 요 구간도 지지받고 올라가야 된다 요 구간도 지지받고 올라가야 된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시황분석을 네번째 4부를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측대로 정확히 튀어 올라갔죠 자 튀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래서 밀리고 또 돌파 못하고 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돌파 시도를 할 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조건 돈질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지금부터는 돈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시향분석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2329포인트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줬습니다 자 요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죠 여기 쉽게 돌파를 못한다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자 4 5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예측 드렸죠 떨어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구간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이 돌파 시도를 했던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 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오면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시 왔습니다 제 예측대로 정확히 시간과의 전략 싸움 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예측 드린 거 오늘 한 번도 틀리지 않았죠 자 이제 돌파 시도를 했으면요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되요 어디까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2332.33을 돌파를 해서 5장에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되냐 2333을 지금 돌파를 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분 안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또 주가가 또 빠져요 돌파를 못하면 5분 안에 돌파를 못하면 주가가 여기까지 빠집니다 자 빠지면서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5장의 주가가 밀리는 구간이 나오는 건데 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자 잠시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이 전저점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받고 여기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2332를 돌파를 하고 제가 아침장이 이야기해 드렸던 고표가 얼마까지 2338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주지 못하면 지금 시간에서부터는 주가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아 오후 4부 주가의 흐름 코스피 종합주가의 흐름 여러분들한테 다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 안에 무조건 지금 시간 안에 4 5분 4분에서 5분 안에 무조건 여기를 돌파는 못하면 얘는 밀린다 자 반대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는 뭐 간단하잖아요 여기 돌파한 구간 돌파한 구간을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얘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주가가 빠져도 이 구간을 지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324를 무조건 지지를 못하면 판이 이제 지금서부터는 뒤집어져요 판이 다방압력으로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대 변곡 구간이고 여기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4부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